뭐야? 야 뭐 시작된거지? 뭐야? 세 사람 이상 모이지 말랬지 세 사람 이상 모이지 말랬지 형 뭐이시는거? 형 뭐이시는거? 형! 첫번째 어? 세 사람 이상 모이지 말랬지 세 사람 이상 모이지 말랬지 세 사람 이상 모이지 말랬지 야 뭐였나봐 지금 모인거죠? 누군가가 누가 아웃된거야 무서워 왜 이렇게 꼭 무섭게 얘기해야되나? 수진짠 첫번째 형! 첫번째 어? 야 니가 꽝이지 거울 살아있냐? 거울 살아있어 거울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봐봐 유나 유나 언니 아직 뭐찾았어요? 나랑 거울의 방 한 번 가봐봐요. 거울? 우리 둘이요? 둘이요. 저는 머리띠. 어? 나 머리띠. 아 진짜? 이거 이거 이거. 나도 여기 있어. 거울 어딘지 알아요? 하나 둘 셋. 거울아 거울아. 우리가 운명의 장이니? 어떻게 되는 거야? 지금이 당장. 둘 중 한 명의 방으로 이동하시오. 생당자 둘 중 한 명의 방으로 이동하시오. 자 이거 좀 해봤지? 어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수채야. 우리였어? 선물이 있잖아. 출석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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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랍스. 보랍스. 뭐니? 카스틱. 이어폰. 헉. 어. 여기 무리가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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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이 hä och. 오. 됐습니다. 하니. 하나 둘 셋. 헐. 헐. 놀면서 줄기. unit Girlrupsa일이. 놔두요. Dasa3 Like a hockeym Safety 큐름은 mastersel. 너희들은 장화홍련처럼 우애가 좋은 자매였지만 안타깝게도 귀신이 되었다. 귀신이 되었다. 도요! 아침부터 뭐 남자놈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! 뭐 남자놈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! 선생님, 그럼 운동화가 없으면 운동장에 못하는 거예요? 자, 운동장! 팀은? 팀이요! 팀은! 모인대로! 1분당 한 팀! 2분당 한 팀! 별이야! 별이 형! 별이 형 이런 거 잘하지? 야, 지효라고! 너희의 모든 장들이 너희의 정체를 알게 되면 너희를 없애려고 하겠니? 너희의 장들이 시기, 너희의 목, 남학, 세기, 모두 없애버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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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! kes